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TJB뉴스입니다. 대전의 한 장애인시설 대표가 자녀를 특혜 채용한 뒤 부적절한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대전시에 따르면 대덕구의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인 A 씨는 계약직 종사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관으로 참여해 응시 자격증이 없는 자녀 B 씨를 최종 합격시킨 뒤 타당한 근거 없이 채용 이틀 만에 정규직으로 승진시켰습니다. 대덕구도 자격증 사본 제출 없이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B 씨에게 확인 절차 없이 인건비 790여만 원과 시관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보조금 회수와 함께 채용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